Q. I think Jun Jae's style is architectural. Q. Q. How does he approach his design?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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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크놀로지는 패션의 일부예요. 기계 이런 것이 아니라 패셔너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갤럭시 노트 10.1의 커버를 디자인했는데 그 기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, 생각하고, 그리고 디자인을 했죠. 태블릿, 스마트폰, 기어는 일상의 큰 부분이에요.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 더 받는 감동도 크고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 인터넷 서핑을 해서 이미지가 될 만한 사진을 제가 찾았어요. 그러면 그걸 바로 스크랩을 해요. 또 스크랩을 해서 루트 10.1이라고 공유가 되잖아요. 상반되는 것들을 같이 섞어주는 작업, 저는 이런 작업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. 이번 컬렉션의 컨셉트는 주스. 스크랩의 컨셉트는 주스. 물론 그 넷스텝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대된, 멈추지 않는 그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. 끊임없이 창조하고, 디자인하고, 생각하고. 그게 접니다. 그게 접니다. 이제 접니다. 서비스. 스크랩의 컨셉트는 주스.